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헬스케어 업종 내 가장 돋보이는 뷰웍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작년부터 선진 신흥시장 할 것 없이 헬스케어 업종이 전반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높은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국내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실적으로 정당화시킨 몇 안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. 당사는 엑스레이의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fpdr 즉 평반 디스플레이 디지털 엑스레이와 각종 산업용 카메라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. 양 사업 부문 모두 매출 성장률이 100%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올해도 전체적으로 37%에 달하는 매출 성장과 60%가 넘는 영업이익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14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그리 높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. 투자 포인트로는 기존 fpdr 부분에서 기존 고객사들의 물량 증가와 신규 고객사 확보 등으로 작년 대비 40%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치과와 이비인후과용 소형 제품과 스크린골프용 카메라 등 신제품도 당사의 실적에 크게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. 또한 높은 기술력만큼이나 24%에 달하는 영업이익률로 높은 마진을 무리없이 시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절대적인 수준으로만 보면 낮지 않은 14배의 밸류에이션이지만 국내 의료교육이 평균 19배에 비해 아직 그 프리미엄이 모두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실적이며 이마저도 논란실적으로 무난히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성적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부분만 조금 참고하시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됩니다. 이에 뷰웍스를 목표가 3만 2천원, 손졸가 2만 2천원으로 오늘 공약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.